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요래요래하면 미인도 되고 아들도 낫는다네? 주술이래요, 소원을 이뤄주는. 애정성사술. 나도 내 운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니까. 귀여워.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? 이영조 씨? 망했다. 왜 그런 모양 빠지는 짓을 했을까? 왜? 당신 때문에.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. 왜? 당신 때문에. 미치겠네 진짜. 그게 정말 주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당연하지. 그런 얼굴 하지마. 설레니까. 저 여자한테 설레고 싶지 않은데 설레요. 장신 씨도 나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근데 헷갈리는 거야? 이게 가짜 맞나? 진짜나 아닐까? 그런 눈 하지 마요. 사람 헷갈리게 하는 눈. 이러다 제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떡해요. 정신 철효정신여. 정신 철효정신여. 정신 철효정신여. 정신 철효정신여. 정신 철효정신여. 진짜라. 조신 철효정신여. 감사합니다.